임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걸 그걸 임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손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인식을 못하는 게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기쁘고 어제 제가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인식하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에 기쁨이 용서 숨쳐 올랐다면 삼손은 이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삼손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고통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영적으로 고통을 비집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삼손에게 가져다 준 유익 중에 첫째가 뭐냐? 삼손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18절,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장면이에요 이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져 이러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져 이러대 이게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러지지 못하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러지는 장면이에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삼손은 고난을 통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분의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져 이러대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주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목사, 전도사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작으로 온 영토를 다 점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 건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삼손 아닙니까, 삼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아까 이 꼬맹이들 6살, 7살, 8살, 9살 나와서 특송하고 문화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누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삼손에서 삼손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내 실수를 통해, 내 아픔을 통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삼손하고 똑같은 공동점,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못 느끼고 하십니까? Blood 공동점